안녕하십니까. 장구의 씬 박서진님에 관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소식과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훈아형입니다. 박서진님이 까마득한 대선배로부터 신곡 러브콜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소속사 가수도 아닌 다른 소속사 대선배 가수가 박서진님을 방송에서 콕 지명하여 박서진님과 같이 신곡을 녹음했으면 좋겠다는 러브콜을 보내었는데요. 이렇게 박서진님에게 열정적인 러브콜을 보낸 가수는 바로 93년의 갈색 추억이라는 히트곡을 내었고 현재 레전드 트로트 가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혜진씨였습니다. 더 트로트 연예뉴스에 출연한 한혜진씨는 2AM의 창민씨에게 신곡을 받게 되었다는 근황을 전하였는데요. 그런데 신곡이 듀엣곡이라 어떤 가수와 불러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곡의 느낌을 생각했을 때 박서진님이 먼저 떠올랐고 또 가지고 있는 음색도 본인과 대비되는 가수이기 때문에 이 곡과 참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작곡가인 창민씨에게도 박서진님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창민씨 또한 한혜진씨의 의견처럼 박서진님과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아직 정작 당사자인 박서진님에게는 이러한 소식을 전하지 않은 상태이고 어떻게 전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mc를 맡고 있는 강혜슬씨가 영상편지로 박서진님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어떻냐며 제의를 하였고 한혜진씨는 그동안 매 행사 무대에서 항상 먼저 꼬박꼬박 찾아와서 인사했던 박서진님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며 꼭 같이 신곡을 발표해 주었으면 한다는 마음을 표시하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까마득한 선배님이 먼저 후배 가수에게 더트로쇼와 같은 공개적인 방송에서 먼저 러브콜을 보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박서진님과 한혜진씨의 경력 차이만 하더라도 28년의 차이가 나는 가수입니다. 박서진님의 올해 나이가 27살인데 박서진님의 생애보다도 더 많은 가수 생활을 한 분이시죠. 그런 분이 공식선상에서 러브콜을 보내었다가 만약에 거절당하면 선배 가수로서 얼마나 망신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개인적인 연락처로 의견을 물어보는 편이고 만약 개인적인 연락처가 없다면 소속사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한 뒤 언론사 기사를 통해 발표하거나 예능 프로그램을 틍에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실 파격적이라고 할 만큼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곡 러브콜을 박서진님에게 보내었다는 것은 그만큼 박서진님이 가수들 사이에서 쌓아온 이미지가 좋다는 것이고 이러한 이미지들을 생각하였을 때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가수들 간에 얼마나 신뢰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속사에서 생각이 다르다면 이러한 신곡 제의를 함부로 하기 힘든 면이 있는데요. 한혜진 씨는 김호중 씨나 안성훈 씨와 같은 소속사인 생각엔터 소속이고 생각엔터 측에서도 박서진님이 그동안 안성훈 씨의 인기 상승을 위해서 미스터로또를 통해 여러모로 도와주고 있는 것을 고려해 이러한 신곡 제의를 허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동안 일방적으로 박서진님이 탑 세븐의 인기를 살려주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안타깝게만 느껴졌는데 이렇게 선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니 참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서진님의 sns나 소속사 타조엔터 측에서 한혜진 씨의 러브콜에 대하여 어떠한 답변을 하였는지 공개된 바는 없으나 아마 99%의 확률로 신곡 발표를 하실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사실 거절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죠. 이번에 박서진님의 미니앨범 춘몽의 홍보는 솔직히 말해서 타조엔터 측에서 너무 미비했던 부분이 크지 않았습니까. 가황 나훈아님에게 곡을 받았는데도 뮤직비디오도 안 냈으니 말 다했죠. 그런데 이번에 한혜진 씨와 같이 신곡을 발표하게 되면 대형 소속사 생각엔터에서 해당 곡에 대해서 홍보를 진행할 텐데 홍보에 대한 이득만 생각해보더라도 상당한 이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수와 소속사 간의 자세한 논의를 거쳐봐야 알 수 있겠지만 듀엣 신곡 뮤직비디오가 발매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지금 박서진님으로 나와 있는 뮤직비디오와 요즘 나오는 뮤직비디오와 비교했을 때 솔직히 너무 촌스러운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정동원 군이나 김희재 씨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얼마나 세련되게 나오고 있습니까. 박서진님의 신곡 홍보를 할 때마다 세련된 뮤직비디오가 없는 것이 항상 아쉬웠는데 만약에 이번에 제작하게 될 신곡에 뮤직비디오가 세련되게 나온다면 박서진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엔터 측에서도 무료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소속사 가수와 듀엣 무대를 하는데 굳이 뮤직비디오까지 만들겠냐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박서진님의 인지도와 인기를 고려해보았을 때 충분히 높은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한혜진 씨도 뮤직비디오를 발매하였는데 하나같이 저조한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종로 3가는 5.5만회를 기록하였고 나이를 먹은 이는 1.5만회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 박서진님은 미스터로또에서 노래만 불렀다고 하면 10만회는 기본으로 넘기고 있죠. 음원차트에서도 생각엔터 안성훈 씨도 차트인 못하는데 박서진님은 단독 차트인 신화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기와 화제성을 가지고 있는 박서진님과 한혜진 씨가 신곡 발표를 함으로써 홍보를 진행한다면 흥행할 것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타조엔터 측에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생각엔터 단독으로 뮤직비디오 제작하겠다는 제의가 들어올 가능성 또한 충분히 점쳐볼 수 있습니다. 박서진님이 이전의 인터뷰를 통해 군대를 가기 전에 국민 애창곡이라고 할 수 있는 히트곡을 내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군입대까지 2년 정도 남은 이 시기에 한혜진 씨와의 듀엣 신곡이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어 히트곡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에 박서진님의 미니앨범 춤몽의 경우 나훈하님에게서 곡을 받았음에도 히트곡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였죠.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소속사 타조엔터에서 신곡 홍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뮤직비디오를 제작조차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뽑히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를 통해 음원이 홍보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진하야 홍보의 실패의 원인이 뮤직비디오 제작도 하지 않은 타조엔터 탓이라는 것을 부정하실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생각엔터의 지원을 받아 발매되어질 한혜진 씨와의 듀엣 신곡은 타조엔터 때와는 달리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진하야와는 달리 흥행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솔직한 마음으로 이번 신곡 발표를 계기로 생각엔터와 연이 닿아서 타조엔터와의 계약이 끝난 이후에 생각엔터에 손을 박서진 님이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적어주시면 제가 꼼꼼히 확인해본 후 영상을 제작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꼭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니 한번 톡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